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문제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날 열렸던 재판에서 뭔가 양측 간에 공방이 크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뭐가 문제가 됐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동일 차장, 지금 2라운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내용에 더군다나 법정에서 다툼이 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 비리 논란이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논란이 지속되니까 아예 2월 22일에는 공개 신검을 통해서 MRI를 촬영을 하겠다. 그래서 병역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 냈던 MRI 기록과 이 당시에 찍은 기록을 비교해보자. 그렇게 해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직접 언론과 일부 참관인들이 참가하는 가운데서 공개 신검을 펼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맞다라고 결론이 나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만 양승호 박사 이 핵 동영상을 전문으로 연구를 해온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양승호 박사가 이때 찍었던 MRI의 사진 속 주인공의 나이는 40대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양승호 박사가 이 MRI가 본인이 맞았다. 제출한 MRI와 자기가 찍었던 MRI는 동일한 MRI인데 이 MRI가 주신씨 게 아니고 40대 거다? 그렇죠. 박주진씨가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 병무청에 제출했던 MRI와 2012년 2월 20일 공개 신검 때 찍었던 MRI 사진이 동일인인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박주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사람은 제3의 인물이다라는 주장이네요? 그런 주장까지 다 깔려 있었던 아주 엄청난 내용이었죠. 이런 엄청난 소식 때문에 주장이 나오니까 시장선거를 앞두고 있던 박원순 시장은 양승호 박사 외 7명을 허위사실 유평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소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신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병역 비리, 아들 병역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고소를 했고요. 그런데 2014년 6월에 재선에 성공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화합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고소를 당했던 양승호 박사의 7명은 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검찰에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난 재판을 정식으로 받겠다?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을 여기서 일단락 지을 수 없다. 우리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법원에서 끝까지 가서 가려보자고 검찰에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틀리면 내가 처벌 받겠다? 당연히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병역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누리꾼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 유명한 의사분들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분들이 피고발이 된 건지? 지금 가장 대표격이 양승호 박사가 있는데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MRI나 이렇게 CT 촬영같이 이렇게 정밀한 기계로 촬영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치과 전문의 김의원 의사도 이 소송 대열에 합류를 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이 아니라 민족신문의 김기백 대표도 이렇게 합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우파 성향의 분들이 좀 들어가 있군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두 분이 공개적으로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소견에서 볼 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잇단락됐던 사건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쟁점이 뭔지 그걸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그 공개됐던 MRI 사진이 박주신 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아니라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박주신 씨는 병역 처분을 공인요원으로 처분을 받은 과정에서 MRI 사진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병무청에 MRI 사진을 제출을 해서 병역을 가볍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 다시 공개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렇게 찍어가지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역 검사 때 냈던 사진과 2012년에 찍었던 사진은 같은 동일인무진이다라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승호 박사같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두 사진이 동일인물인 것은 맞지만 그날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골수가 20대 골수가 아니라 30대, 40대에서 나오는 골수다. 그렇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본인과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런 MRI 사진을 딱 보면 골수의 농도나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령대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20대가 아니다. 최소한 30대, 40대 넘어가는 그런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의 척추의 모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증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속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모를 해야겠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판에서 가려져야 될 부분인데 일단 양승호 박사, 저희가 오늘 뉴스탑10에서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분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골수 신호 강도. 나이가 안 맞는 거죠. 지방 골수가 너무 많고. 나이가 정말 20대가 아니다라는 게 제 MRI 소견이죠. 전문가들이라면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소견이거든요. 최소 35세 이상의 그런 골수 신호 상태다 이런 거죠. 많게는 한 40살도 되겠죠. 이번에 재판 과정 중에 가슴 사진 다른 거 두 장 나오면 아세요? 같은 박주신 이름으로 두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공풍 신검 뼈증을 사진하고 영국 비자용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완벽히 다르다는 게 3차 공판에서 밝혔죠. 얼마나? 아 10년. 10만 34년 봐왔잖아요. 두 장의 사진이 있다 저에겐 뭔가요?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진을 말하는 건데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그때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그런 MRI 사진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출됐던 MRI 사진과 과거에 제출됐고 공개 신검을 통해서 밝혀졌던 그 MRI 사진과는 다른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찍었던 사진은 박주신 씨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 양 교수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 양 교수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소화외과의 한석주 교수. 이분도 지금 이번에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양 교수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네. 한석주 교수는 나영희 사건 때 주치를 맡아서 인공학문을 수술해줬던 소화외과 전문가 권위자입니다. 현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화외과 과정을 맡고 있는데요. 이분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법원에 간 게 아닙니다. 법원에 방청을 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어떤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즉석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그랬군요. 본인이 흔히 응하겠다. 증인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그날 법정에서 몇 가지 질수를 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애초에 2012년도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감사원 토론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분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아들의 병역 비례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공개 논란에 불을 지폈던 분인데요. 2012년 2월에 박주신 씨가 공개 신검을 통해서 그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동일인물이 맞다라고 결론이 나오자 바로 그날 본인이 직접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정말 깔끔하게 사과하고 반성을 시인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후에 이런 주장들이 그치지 않으니까 새로운 주장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거 뭔가 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진위를 가려야 한다. 이런 새로운 주장을 또 내놨기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은 본인 병원인데. 그렇죠. 본인 병원에서 뭔가 바꿔치기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MRA를 압수수색해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주 이건 강력한 주장인 거죠. 그냥 근데 보니까 이분이 과장이에요. 소아외과 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의사도 아니고요. 병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시에 4대의 MRA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에 박주신 씨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박주신 씨가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 중에 어느 한 대에 제3의 인물이 들어가서 MRA를 찍고 그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MRA 주변을 통제를 하고 있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고 지금 화면에 보는 저 들어가는 저 사람이 과연 박주신 씨가 맞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당시에 채널A가 단독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들어가는 저 사람. 저 사람이 과연 박주신 씨가 맞느냐. 이런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몇 명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저거를 다른 사람을 할 수 있겠냐. 아마 수십 명과 병원 관계자 최고위층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공모를 하지 않으면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바꿔치기죠. 그러니까 이런 바꿔치기 가능성을 높게 보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그거는 진위를 가릴 수가 없는 문제니까 법원에서 가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치아 X선 사진. 이것도 박주신 씨가 아니다는 게 아까 치과 의사 쪽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치과 X선 사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사실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이 새롭게 또 나온 게 또 있는데요. 그 설명에 앞서서 이 치아 사진이 공개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치아가 예를 들어 충치가 되거나 어떤 구멍이 생기거나 할 때는 메꾸는 재료로 고가의 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충치 때울 때 보면 이 금으로 보통 하는데 너무 아말감으로 했다? 네. 서민들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치 않은 분들은 아말감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5천 원에서 만 원 선 이렇게 치료비를 받기 때문에 부담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주선 씨가 무려 치아 14개의 아말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신 씨요? 박주신 씨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박주신 씨가 맞겠느냐. 더군다나 보철 재료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보철이요? 그렇습니다. 교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보철 재료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아주 전문가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시술이 돼 있었다는 게 치과 전문의들의 지적입니다. 그 당시에 쓰던 보철이 아니라 그 한참 전에 쓰던? 그렇습니다. 낡은 옛날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심하게 말하면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 민간인이 그냥 대충한 거 아니냐. 그런데 박주신 씨가 당시에도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재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었는데 과연 이런 저렴한 아말감으로 치아 14개나 치료를 받았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그거야. 아말감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싼 걸로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김우현 원장님과 제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말감인지 다른 치료인지 엑스로인지 모두 알 수 있나요? 그거는 그렇죠. 박주신을 치료했다고 하는 치과의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다 인정을 했는 거고요. 아말감이라고. 아버지가 변호사고 대학교까지 나왔고 서울 중산청에 아말감을 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브리직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봤죠? 보철물이 요즘에 그렇게 거진하지 않는 그런 보철물이거든요. 옛날 거라는 건가요? 하셨다 하시는 선생님이 그죠?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셨는 분이 그런 거를 보철물을 했다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문X 치과에서 2005년 7월 19일에 처음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 차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보험 청구했는 번호하고 그 다음에 심평원에서 지금 문X 치과가 보험 청구했다고 보냈다 왔다 하는 그 번호하고 다르거든요. 왜 그런 거죠? 2005년 7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역번호로 나오거든요. 21 뭐뭐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박주시는 한 번도 지역으로 가입된 적이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달라요? 근거 자료가 있나요? 예. 그런 것들은 법원 자료에서 다 나왔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평원에서는 보험증 번호나 나머지 치료했던 것들은 하나도 수정을 안 한다 했는데 청구했는 그대로 해가지고 치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다르니까 저희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근거가 없어요. 저희한테. 자료는 다 있죠. 심평원에서 법원을 통해 우리가 다 받았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올해 통화를 하면서 계속 근거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었는데 결국에는 번호는 공개를 하더라고요. 번호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동인 차장이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2005년도에 박주신 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모 치과의 청구 내역 번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신 씨의 건강보험 번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역이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어떤 소속이 돼 있는 건강보험 번호에 의해서 청구가 됐을 텐데 정작 2005년도에 청구했던 그 건강보험의 번호가 확인해 보니까 2011년 박원순 씨장이 취득한 지역 건강보험의 번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청구한 번호인데 2011년에 취득한 번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건강평가 심사원에서도 어떤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평원 원장께서 면세대학교 세브란스 출신이던데 이분이 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네. 증인이 채택돼서 법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2012년도 공개 검진을 하게 된 데는 바로 심평원장 손명세 박사의 그런 조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원순 씨장이 당시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했고 공개 검진을 받아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장소로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교통정리가 돼 있었고요. 이분이 박원순 씨장의 경기고등학교 1년 선배이면서 함께 웅변부 활동을 했을 정도로 아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증언대에 서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이런 내용도 공개가 됐고요. 양쪽에서 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다. 우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올라오는 대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의혹을 반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번호가 완전히 엇갈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혹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번호가 틀려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번호가 다르다고 해서 조작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오류라는 것들은 언제나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번호가 아예 없는 번호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진짜 가입을 할 수 있던 번호였기 때문에 어떤 전산적인 착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논란이 종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재판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판사는 박원순 시장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다 끝난 일을 죄 없는 가족까지 불러낸다는 것도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여기 거론되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손명세 원장 그리고 문치과,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측의 MRI 촬영 기사 박원순 시장, 이런 사회적으로 전명하신 분들이 다 공모를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현실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분들 한 명, 다섯 분만이 아니라 심평원에서도 직원들 여러 명이 동원이 됐어야 됐을 테고 자생병원에서도 찍는 사람, 서류 관리하는 사람 마찬가지일 테고요 치과에서도 마찬가지고 MRI 촬영했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지 않고서야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손수업 변호사님, 지금 일단은 소환을 하겠다는 게 법원 입장인 것 같아요. 주신 씨가 지금 영국에 있는데 소환장을 낸다고 하죠? 네, 일단 그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듣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소환장을 보내서 받게 하거나 우편으로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으로 반드시 소환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증인 소환 절차를 밟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 소환을 해도?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부과를 하고 그래도 안 나왔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치 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놓고 증언을 할 때까지 바로 증언을 하면 풀어주게 되는데요. 영국에 있다 보니까 강제로 구인할 수도 없고 또 감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박주진 씨의 우리나라로 소화를 해서 증언을 하게끔 하는 강제적인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성원 논술위원, 여기 논란이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일단락이 되는 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자재분에 대한 병역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대엽 씨가 특히 야당의 전폭적인 지원 받아가면서 폭로를 했는데 결국은 허위임이 밝혀졌죠. 아주 오랜 질의한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졌지만 그것으로 사실 이회창 씨는 결국은 낙마했고 병역 비리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대선에 떨어진 이후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번 경우도 사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그런 억울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하지만 그때의 그런 트라우마랄까 이걸 갖고서 박원순 시장에게 굉장히 정밀한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왕에 재판이 붙었으니까 지금 아직 시간도 많고 하니까 재판을 통해서 차분히 양쪽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판가름을 지어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나 본인들을 위해서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의사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다 가려진 문제를 왜 또다시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지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국민들은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기를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